자 경기는 어떻게 될지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김민석 패기놈 천천포구를 했어요 긴서브 장호진이 상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호진의 서브 서브 득점 장호진 장호진을 상대하는 김민석입니다 아 나갔어요 최고의 선수다라고 해도 강한이 아닐정도의 장호진 선수인데 거기에 이제 막 팀에서 처음 프로리그를 뛰는 선수가 장호진 선수 상대를 한다? 김민석 선수입니다 지금 유남규 감독님께서도 이야 너무 세배를 넣었네요 분석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 이런 작전이거든요 이번에 짧은 서브 김민석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다시 갑니다 넘어왔구요 장호진 탑스피를 걸어봤습니다 보유주라고 하는건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번엔 네티 맞고 아 네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 없네요 정말 타이트하게 시합을 철저하게 해주는 에 정말로 7대3 아 장호진 아 장호진 3구 지금 저 바나나플릭이 생각보다 약하게 들어오는거에요 네 그러니까 저게 바로 장호진 선수에게 잡히는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바로 장호진 선수에게 잡히는거죠 넥치 걸리네요 노연하네요 이제 정말 네 김민석 강하게 또 갑니다 받아주는 장호진 받아주는 장호진 수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9대5 다 나갔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푸시 이후에 이번에도 나갔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성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여어 길민 빨민 김민 처음에 장호진 장우진 정개 한장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장호진의 클래스를 기억해야 되요 선제 1 u 로 앞서 있습니다 u u 그 점이 안나오는 선수죠 장호진 선수가 그렇죠 장호진의 서브 서브 득점 장호진 장호진의 강한 공격이 이어집니다 네트 맞고 들어온 3대3 동점 3대3 동점 나갔어요 김민석이 득점 장호진 선수를 상대로 지금 플레이로 굉장히 과감하게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아 장호진 긴 서브 이후에 4의 디드 장호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2포인트 뒤져있습니다 4대6 자 김민석 타임아웃 이후에 다시 한번 서브는 김민석입니다 아 이번엔 나갔어요 일반 보통 선수들과는 아무래도 장호진 선수의 공이 좀 더 무겁고 좋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퀄리티 이겨내야 되는 장호진과의 대결 장호진이 석점 차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호진 탑스피입니다 6대8 2포인트 뒤져있는 김민석 이번엔 김민석의 좁다가 다시 좁혀지고 있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동점 기회 동점으로 갑니다 길민석 그 프레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8대8 그렇죠 네 타임아웃 이후에 무리하지 않고 코스 변경하는 것은 되게 좋네요 네 아 이거는 걸렸어요 ...받고 있는 상황 9올 길민석의 서브 득점 만약에 가지고 온다면 ... 아아아아아아아 história Kindern 사람들 congestion ¿ Campbell Rivers 繨익 Architecture 스승 ... Children Z ... ... 중에 ... ... ... spre ... ... 본전인데 지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네티 걸립니다 힘도 뭐 힘 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느낌이 있네요 딜 서브 또 한 번 재미를 보는 참 들렸죠 또 한 번 똑같은 서브였습니다 야 그러나 이러면 이제 장훈준 선수 또 생각이 많아지죠 그렇죠 어 코드 올리지 못했습니다 길빈석을 상대로 어 이번에도 리시브가 됐다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2대4 장훈준 네 욕심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 경기 이기면 눈에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 장훈준 통점 맞 자 김민석도 이제 본인의 흐름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요 장훈준 제가 먼저 올라온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4대5 서브 득점 김민석 스컨을 붙여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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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대5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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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5 5대5 5대5 일단 흘려봐야 미스 안합니다 정말